안녕하세요. 유튜브 만물상입니다. 내일 항상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간편함과 맛, 그리고 가성비까지 최고인 밀키트 탑하이브 5위 프레시지 더 큰 소고기 찹스테이크 상품평 12,720개 손쉽게 찹스테이크를 요리할 수 있도록 신선하고 담백한 소고기와 호박, 버섯, 피망, 양파 등의 다양한 채소를 손질하여 넣었답니다. 4위 셰프 초이스 충천식 닭갈비 상품평 99,673개 셰프 초이스의 충천식 닭갈비는 부드러운 닭고기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을 버무려 따로 양념할 필요 없이 볶기만 하면 완성할 수 있어요. 3위 할인 닭 한마리 칼국수 밀키트 상품평 17,036개 닭고기의 풍미가 우러난 닭 한마리 칼국수는 쫄깃한 면의 식감과 구수한 강칠맛으로 유혹하는 별미죠. 2위 마이쉐프 밀푀유나베 N 칼국수 상품평 54,841개 야채와 고기를 겹겹이 겹쳐 고글고글 끓여먹는 밀푀유나베 야채, 소고기, 칼국수, 면 등 다양한 재료와 최적의 비율로 개량된 소스, 간단한 레시피까지 필요한 모든 재료가 담겨 있어 누구나 근사한 요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 1위 마이쉐프 EBS 최호비 산더미 소고기 콩불 상품평 6,662개 칼칼한 감칠맛으로 입맛 당기는 별미 콩불이에요. 쫄깃한 소고기를 씹을수록 부수한 육즙이 느껴지죠. 아삭한 콩나물과 부드러운 소고기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식감을 선사한답니다. 아삭한 콩나물은